오버워치는 6인 큐인데 오버워치 6인 후에 싸움은 재밌을 것 같은데? 잠시 나도 뭐 좀 먹어야겠다 연출은 규리아 보여줘야겠네 오버워치 하면 내가 깨릴 수 있다 오버워치는 맞아 리나 그걸 하면서 그린델 마스터 어 오버워치는 자신 있다 근차가 어 리나야 일로와봐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 그러게 팀에서 팀에서 일곱 번째 킬 드시는 분 일곱 번째? 이리와 안아줄게 이리와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 귀 생기나 화장실 갔다는데 얘 뭐냐? 암호무 귀 뭐야 뭐야 아 나 안할게요 어? 왜 요즘 서포티몬 쿵쿵이 때문에 안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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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갈게요 리포 갈게요 안아줄게 이리와 안아줄게 안아줄게 와 팀원 진짜 한 대도 안 맞아주냐 아니 실명 걸어졌잖아요 아이 다 아무것도 약해요 아 화면? Weird 쇼 아 아 바꼈다 뭐야 이 자이라 서포터 ㅋㅋㅋㅋ 크으으... 어 응 새 뭐야 팀원에서 보면 뭔데 지금 봤어? 앟 아니 이거 뭐야 식물 뭐야 어 새가 먹어야지 저거 아 이것도 맞네 먹을 수 있겠냐 아니 서포터 키차이부터 저렇게 나왔는데 먹을 수 있겠냐 서포터 키차이 아 나 왜 강타 안 쓰고 있었어 와 큰일났다 어 어 끝났다 준비자 아 고통이다 고통 어어 와 뽀뿌리다 이걸 맛있니? 생 자기가 죽였죠 으흐흐흐흫 이기네 방금도 귀여웠다 피오라 좀 하는데요 피오라 어 자이라도 좀 해 어 람마스 간다 어? 자유를 neutral 비스피스피 라 라 라 와 와 와 방금 뭐야 어 와.. 와.. 뜯닥힌 것 같은데 여기? 티모의 무빙 이거.. 곧 둘이 가볼게 아 진짜 티비.. 나노무빙 1티모 밑어도 외치지 않아 미니언 도착하면 갈게 미니언 도착하면 아무.. 지금부터 가자 지금부터 가자 와봐 와봐 오케이 와.. 나 밑에 갈게 나 밑에 갈게 왓.. 왓싱턴은 뭐? 이거 좀 막아줄래? 직돗는 것 좀 오케이 나 밑에 간다 나.. 아..뭐야 근데 바텀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라인만 다 놓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오케이 저는 좋았습니다, 버텀. 많이 와주세요. 탈진감! 탈진감! 원이! 나이스! 탈진감! 너는 더 빨리! 내가 라임 밀고 탑 가줄게. 탑 좀 많이 가네 람머스가. 이미 피오라가 이기는데 개좋아요. 내가 좀 더 가줄게. 수호자의 눈. 대스만사 100개 준다고요? 대스만사 100개 주신대요. 그건 내꺼 아니야? 룰리나 미션. 흐흐흫 그거 내껀데? 그냥 저 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것도 있지 않았나? 일곱번째 키? 어 저 일곱번째 키 이거 우리 팀만이에요 아니면 합쳐서에요? 오 탑킹 좋은데? 먼저 쓰지 말고 와 이불로 안 맞췄어 안죽는거 싫어하세요? 굿 저 맞았으면 됐는데 까지 가 가 잘 본인 찍어 나 아깝다 아니 치모 뒤에 궁뎁이냐 진짜 나 궁뎁 나는 제대로 던졌다고 던진건데 궁뎁 던지지 말고 부담 던져 어어 어어 진통제를 달란 말이야 나는 키탈 던져 진통제 나는 까부탈 던졌어 뭔가 계속 까부는데 자이라 어 어 어 어 아직 탈진 1분 남았어요 아깝다 1분만 버텨야돼 아깝다 9인터 쓰면은 근데 확실하게 자동거잖아 아깝다 아깝다 9인터 쓰면은 근데 확실하게 자동거잖아 아 리산드라 노쿤 초 Bravo 부담 defending 나 왜 이렇게 약 så 원래 안무는 초반에 갈게 근데 후반에 좀 와 아니 원래 이게 TO이 할 일이예요 아아아아아아 갈게 갈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좋아 좋았어 나 안갈게 와 킬타입이 미쳤다 이거 오케이 일곱번째 일곱번째 우리팀만 킬 아니에요? 우리팀 실패할 때? 나 여기서 나가요 이거 잡아볼래? 룰리나야? 얘 궁 아직 없거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잡은거 같은데? 빼 빼 빼 룰리나 빼 빼 빼 빼 나이스 뭐야 어 저거 람무스 뒤에 람무스 람무스 빠질게 나도 피없다 피없어요 나 집갈게 네 아니 근데 아무.. 아무런 말은 내는게 아니라 근데 아무런 말은 내는게 아니라 근데 아무런 말은 내는게 아니라 하나 하나 둘 셋 넷 킬해야 된다고 어 저 아 쓰른데요 그건 좀 쓰른데 오케이 람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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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나 탑스 아 그 리산드라도 갈거 오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조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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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헴 아 일단 살리고 아 이거를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마무리할게 안돼 안 돼 왔다 아 아 아 안돼 안돼 킬 먹었어 일곱번째 킬 짐을 위해서라면 제가 갔으면 안돼요 나 갔으면 죽었을거 같아 구렌터야? 구레구레 엔터라고 이걸 혼템 미션을 깨버린단 말이야 그니까 아니 난 우리 사원들 죽고싶은데요 아 나중에 사장로 해직해 주겠지 네네네 다 모렌터에요 다섯명 다 맞아 람무스 람무스 사쿠퍼까지야 사쿠퍼까지야 아직 사도형이 연락을 안왔어요 자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야야야야 자이라 자이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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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라 지나가잖아 오케이 저도 갑니다 뭐 안와 왜 자야 아니 자야 뭔데 아니 아니 자야 뭔데 자야 뭔데 아 아니 내가요 1분정도 말했잖아 이럴 아 흐흐흐흐 아이고 서영이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흐흐흐흐 인생 아 200개 감사합니다 으흐 고맙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룬뜩 바뀐거 그냥 하는건데 나는 나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는데 안 맞어 저게 찍었는데 나 피기해줄거야 얘들아 나 피기해줄거야 안 되니 알았어 아 오케이 알았어 그냥 이거 공방은 그냥 해도 되는거 같은데요 룬툭 몰라도 안녕하세요 몽팀님 아니 사장님은 아니고 근데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룬툭도 맞춰져있어가지고 응 키모야 어서좀 깎아봐라 임마 네이 네이 야야야 여기 람머스 람머스 오케이 여기여기 조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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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다 미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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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모이씨 어 뭐야 너에게 닿기를 나와 리산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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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면 잡을게 오면 잡아 오면 잡아 아 실수했다 버섯이 여기 있지롱 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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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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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수했다 플래시 있는줄 알았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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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어 누가 들어가 보면 그러면 죽겠지 그냥 빼는게 아니 너 버섯 어디다 갔다 팔았어 너 왜 버섯 버섯 여기 여기 봐봐 버섯 보고 있음 여기 여기 어 엄청 많죠 플러 먹었을 플러 먹었을 플러 먹었을 벗고 가서? 너 먹고 간다 오케이 어 아니 벗어 벗어서 씹을 할 때는 왜? 알을 씹어 이 씹 야야야야야 야 빼야돼 빼야돼 벗어서 힘을 내 그렇지 벗어서 힘을 내 나이스 나 죽겠는데? 어어? 이걸 안 죽나? 어? 가자 가자 우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오 이 뭐 벗어뭐야 벗어서 씹다야 벗어서 씹다야 벗어서 씹다야 벗어서 씹다야 벗어서 씹다야 벗어서 씹다 벗어서 씹다 이걸 티모가? 티모가 캐리한다 진짜 바텀 티모가 다 캐리하네 이거 다 캐리하네 이거 근데 이거 암호모도 잘했다 탑 가는 중 여기가 궁 돌면 죽여버리자 네 얘 와도 있나본데? 궁 쓸거지 W 쓰면 이렇게 천천히 우리방 채팅 자야 뒤통수 멱살 잡히고 캐리당하네 뭔 소리야 진짜 내가 다 했는데 저 팀은 진짜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리선 안보이고 오케이 리선 미드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라비가 따로 말해줄게 이거 자이라 지금 내려간다 자이라 지금 내려간다 여기 있었어 오케이 미드 리선 내가 죽은거 같은데 아 허블탑 먹었어요 아멘 안 보여요 비오라 비오라 안 보여요 아 아 이거 맞추겠.. 역시 저거 근데 맞출 수가 없는 거라였는데 쟤 왜 풀썬이냐 어? 아 어 팀은 마간 아니 너 되게 잘 도망친다 약간 마간신까지 그냥 미드에 3명 오케이 제가 바텀 라인 제가 옮길게요 그럼 미드 터진다 라인은 먹는다 여기 람마스 올라갔어 람마스 올라갔어 탑으로 미드에 3명 15개 아 16개 탑이다 탑이다 탑으로 와죠 탑으로 와죠 아 미동폰 하자 저 두녀 한번 쓸 수 있어요 네 미동폰 하자 어 이거 드세요 이거 마드라도 여기 여기로 있어 나한테 오는데 와죠 여기와죠 여기와죠 마드라 하나하나씩 갚아야겠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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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뭐야 이거 람마스 내가 이건 잡을 듯 안돼 안돼 저게 안돼 안돼 아하 정말 안 죽었어 진짜 나도 그렇고 버섯으로 유인합시다 버섯으로 유인해 아 마나가 없다 집에 다녀올까요 잘가요 잘가요 나는 나름 궁수도 버텔려고 했는데 그냥 손실까만 못해가지고 근데 암호모라서 오래 버텼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암호모 다들 이 꽃 먹어주고 아 맛있다 종이 미라 종이 미라 오? 버스터 뭐야 그 암호모 공탈 때까지 밑에 먹을래? 아니 근데 저 저거 뭐야? 뭐 이상 빛같은거 날라가는거 어? 어얽 아싸 버섯이 CS 먹어줬다 내가 근데 먹어야겠다 CS 열이 고 크흠 캠흠 집에 좀 다녀올게요 사장님 아 CS 먹는걸로 탬탈하려고 더 쎄져서 돌아오겠음 와하하 방출엔 마법봉 니가 인간이네 아 이건 좀 아니지 버섯이 미래다 버섯이 미래다 인정합니다 복사해지 복사해지 어 와드 있네 안갈게요 오케이 네 봐 이일게 여기 람버트리 사수 탑 날라가겠는데 쟤네 포스기네 준호야 이거 롤한거 좀 탑 주자 이거 어쩔 수 없겠다 우리 텔인거 나 망했다 망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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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야 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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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공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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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있는데? 그니까 공이 꿀이야 어딜 갈려고 그렇지 나이스 리안드리 완성하러 갑니다 리안드리 완성하러 갔네 야 아니 샵 왜 주라 그래 탑 지키러 간다 나 어 저 어 타워 오케이 오 이거 죽었으면 감소들었다 이거 타워 붙을지? 네 저 이거 안가요 아니 샵쿠야 가 집에 가 아니 저거는 진짜 어? 저거 타워를 가시 부숴어야지 진짜 어 근데 이거 좀 세네 많이 써요 비워라 어 어 12렙 있네 레비는 없네 도쿄하니 아 이거 타고 잘하네 이거 빼야겠다 빼야겠다 이거 빼야겠다 이거 자기가 또 안 부숴 빼 빼 빼 빼 빼 뭐 부숴 뭐 부숴 빼 빼 빼 뭐야 이감 보고 있었다고? 뭐야 이감 보고 있었다고? 진짜 신고하자 진짜 아 진짜 쟤는 신고해야된다 진심으로 이거 청소하는거니 청소 비워라 맞다 비웨어요 스킬 벗어질 수 어 리산드라 내려간다 어? 야야야야야 리산드라 리산드라 내려간다 너무 깊다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안 돼 안 돼 쓸방 나요 방금 상체처됐습니다 흐헤헿 이거한테 라이 라이 막는 궁으로 자 라이 막 오케이 망 빠질게요 나 엄마한테 걸려놓은 안 돼 제 전매도 빠져나간거잖아 버섯이 왔어 버섯 이건 막는다 어? 아니 이걸 유도하면 버섯이 사라지죠 뒤에 뒤에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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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린다 이제 15개 갚아야 돼 이제 15개 갚아야 돼 포다죠 포다죠 가자 가자 나이스 플랜스 나이스 플랜스 리산드라 높아 나이스 그 쟤 누구야 누구지 어 그 저거 싱글타는데 걔도 높은데 자이라? 어 어 미드가자 미드가자 이거 노릇노릇노릇 공없어 공없어 그냥 천천히 걸어가기만 해봐 나이스 노플 노플 나이스 이거지 리산드라 올라간다 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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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삼 하자 용삼 오케이 얘 어떡해 플래시평타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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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야 아니 응 우와 이걸 저걸 벗어 이걸 벗어서 해? 버섯이 미르다 여기 와드에 있어 라먼스한테 뺏기면 안 된다 자연 안 돼 오케이 오 강타 좋았다 아 14개 남았고 플래시평타큐만 졌어 혹시 CS 14개 갚아야돼 플래시평타큐 안 했어? 빗쟁이야 빗쟁이 없네 얘가 밑폭은 조심해 밑폭은 오 깨 형님 잘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플래시평타큐 안 돼 뺄야지 빼야지 리노야 뺄 수가 없어 어디 웃겨가지고 으아아 아니 아니 뒷무핑하면서 궁 쓰면 됐는데 오오 모이지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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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오오오오 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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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子 뺀자 뺐자 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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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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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테 앙테 뺀자 어어 쟤 이제 걸린다 미포 아깝다 너에게 다킬을 아깝다 아깝다 쟤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좋다 아니 스펠을 안 쓴게 아니라 도발 걸려가지고 못 썼어 그러니까 나도 도발 걸려가지고 아니지 쟤 미니엄 엄마 도란나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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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갈게 네넹 우리 미드 계속 5대5 하자 오케이 버섯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건 맞지 음 그건 맞지 맨발에 그냥 버섯소로 다 먹이고 싶네 와 이거 버섯들 봐 버섯버섯 버섯버섯 원래 버섯상댄이지 상대에 상대 블루다 레드쪽에 버섯 한 10개 깔아 놓고 기다렸는데 미드 모아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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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다 우리 궁궁이 저 슬슬 다 누워지 어 야 폼폼 쏴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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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죽었으면은 자야 깃털 다 뽑았다 내가 하하하하 야야야야 버섯 대박 대박 와 와 대박 어 대박 어 궁 쓰면 됐는데 어 궁 코리야 코리야 꿀 꿀꿀 갈게 갈게 어 나쁘지 않은데? 궁 돌잖아 오케이 막겠는데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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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죽으면 못 이겨 나 죽으면 못 이겨 오케이 여기 존야파테 뭐야 여기 아니 궁이 꿀이었어 내가 멋져 죽으면 안 됐는데 아하하하네 아하 제발 삼초가 아까웠다 삼초 어하 피오라 있었어 와 이거 내가 귀환 탈 수 있게 해줬다 버섯으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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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이스 대박사건 다시 한번 우리도 궁극을 따라 보자 무모궁 있을 때 싸워야겠다 만들 수가 없다 으흑 아니 근데 피오라 엄청 세네 네 레벨이 레벨 깡패 레벨 깡패 레벨 깡패 어 레벨 깡패는 진짜 와 죽을려고 저거 어 죽는 거 아니야? 죽었다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저걸 안 죽어? 와 버섯 하나 없어? 버섯 없어? 버섯 버섯 던지자 버섯 던지자 여기 피오라 힘들다 어 어 쟤 버섯 밟았어 비오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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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갈게 너무 아픈걸 근데 여기 와드 있는지 와드 밟고 있어 여기 타이란 나 나 집에 가야되는데 가서 뭐하고 가서 뭐하고 오케이 버섯 여기 던 깔아놓고 그냥 이거 내가 봄 밀고 올게 밑에 있어 어 밑에 온다 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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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 15배율 젤라스 뭐야 왜 그러게 15배율 젤라스 그렇네 와 저거 배그축이네 배그축 아 맞아 바텀 거추씨 나 못봤어 채팅 아깝다 와 이건 진짜 위시계 공판만 안갔으면 진작에 이기는 게임인데요 내가 공팡안갔는데 이 게임을 아예 못이기 이 게임을 아예 못이기 이 게임은 아예 아예 터졌을거 같은데 바론 바론와드 바론와드 오케이 신호가 구원만 갔으면 그럼 대신 자야가 탱템을 갔으면 됐네 미나야 바론이라니깐 와도 없다 나는 자 이제 시작해요 일단 바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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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돼 이거 잘라야돼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아 그러다 아니야 나 하나 어? 와 데미지가 빼야 돼 빼야 돼 못 이겨 못 빼 못 빼 나는 못 빼 정신 빼세요 말도 안 돼 데미지 이미 글른 배치면서 빼라는 거 버섯이 부족해 일단 나도 가행 빨리 가행 갈게요 얘 바로 끝날 때까지 맞기만 해 오케이 버섯 깔아놓는다 나 정말 정말 열심히 뛰어 갔다 오라 그래서 어 아 이거 기다려야 돼 이거 기다려야 돼 이거 기다려야 돼 아무 궁이라도 있어야 대방 되는데 후군 있는데 후군가 나 나오면 할만해 할만해 다 나와서 아무 궁 쓰면 할만해요 다 맞고 있어요 미드 보세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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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압 억찍이 나갔다 이거 이거 우리 핑크 없음? 응 나 렌즈 없어 아 쟤 한번 자르긴 해야되는데 가자 가자 쟤 가자 가자 저도 가자잉 나이스 잤나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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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갯빈들 아 안죽어? 나 안죽어? 이거 에바잖아 나 못살려주나 이거? 와 저 갯비들인데 다 안죽어 저 갯비들이 쥐지 아직 갓모가 남아있어요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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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섯에 쩔었어 마간데? 어? 어? 어 버섯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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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이 아니었어 아깝다 저거 버섯이었으면 참는건데 팀워크 팀워크 야야 왔어 왔어 아 아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큰일났다 에이스 죽었다 에이스 죽었다 흐흐흐 저 200원만 어떻게 더 융자가 안될까요? 200원만 어디서 융자 안될까요? 융자 대겠냐 이 씨 아 외상 외상 찍고 싶다 우리 지금 신용 너무 이뤄가지고 안되거든 흐흐흫 모직스님 아니 모직스님 그거 사도형이 안왔어요 연습 오면 해야 돼 자나봐 일곱시키 온다면서 일곱시 반이야 벌써 여기야 여기야 야야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아니 근데 이거 한타 좋아하고 잘하면 돼 진짜지 와 라일렉키 야 얼음버섯 오케이 겨울령 버섯까지 흐흐흫 야 이거 티모 줘 차라리 야 티모 줘 야 티모 줘 어 어 어 어 나 쌀만 흘렸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바로 걸어야 돼 여기서 바로 걸어야 돼 여기서 바로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바로 간다 여기서 바로 간다 알고보니 어디 있는거 아냐 oke uhh 와 와 바사시나 먹어라 진짜 이거 안타 예술 같다던다 상대편이 진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거 적팀을 위하여 어.. 아니 뭐야 여기서 죽겠어 자이라 잡아줘 자이라 3명 먹여줘요 언니 아니야 쟤는 미끼야 쟤는 미끼야 딜리영 볼게요 아 진짜 딜리영 좀 확인할게요 와.. 진짜.. 아 이거 진짜 딜리영 가야겠다 넷 1등 상품 지금 시작인데..